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정치에 관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역시 우크라이나와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만 올리고 싶지만 계속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요. 참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테라비브에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것으로 용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인 것으로 밝혀진 거고 그리고 정확한 동기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긴장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것까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게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생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테라비브인데요. 테라비브 중에서도 약간 북쪽이지만 거의 중심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이 지중해잖아요. 제가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여행을 하러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테라비브입니다. 해변 중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주 사람들이 질비하고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요즘 4월 기간에는요. 좀 더 온도가 따뜻해지고 날씨도 이제 건기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늘이 파랗고 정말 쾌적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런 테러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그 어떤 스트리트인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장소인가를 추측해봤을 때요. 브렌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건이 벌어진 곳 주변일 겁니다. 그렇든 이 인근의 어떤 스트리트 어딘가일 텐데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따가도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 진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로 비교한다면 명동 그런데 명동 어떤 대학교 거리 여기에 주점이라든지 바라든지 식당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도 몇 번 지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별다를 게 없는 진짜 완전 시내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는 달리 좀 뭔가 꾸며진 건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뭔가 서양식으로라든지 되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요. 예루살렘이야 37%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들 모여 있는데요. 세라비브 같은 경우는 여기 노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무슬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남쪽에 그 올드자파 게이트가 있는데요. 올드자파 포트 포트라고 해야 되죠. 그쪽에가 더 무슬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진짜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더욱더 치안적으로라든지 안전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라비브 중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4월 7일 기사고요. 최소 2명 사망했고 테라비브 중심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통계여서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전세계 주요 몇백개 도시 중에 테라비브가 완전 상위권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사건들은 충격적인 부분이죠. 사람도로 가득한 주점들 음식들이 질비한 장소입니다. 동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파레스타인 사람도로 인한 치명적인 공격의 연속상에 발생한 고조된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미 이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까지 나와 있고요. 현재 기사는 알자지라에서 영어로 된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조금조금씩 요약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슬퍼하는 아주 오열을 하고 있는 여성이 보이죠. 아마 관련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프탈리 베넷 총리는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 지역에 대한 안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소식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라바단 시작 거의 일주일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11명을 사망시킨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이겠죠.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미 라바단 전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뭐 하데라도 그렇고 테라비브에도 이미 또 발생했었고 베르시아바에서도 발생했었고요. 의외로 아직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다마스코스 게이트에서 지금 대형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계속 발생하는 사건이 위치를 봤을 때요. 테라비브 하데라 그리고 베르시아바 공통점은요. 무슬림 치단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쪽은. 즉 작년처럼 어느 정도 대형 사건이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예상된 지역인 동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뭔가 무언의 안목적인 공식이 좀 깨지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갈등 이런 메스 대 메스의 싸움이 벌어졌다면 여기는 아니에요. 테라비브는 물론 무슬림들이 많이 살지만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중심지입니다. 테라비브라는 이름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것도 친생도시지 않습니까? 테라비브가 하데라도 그 인근의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유대인들 많고 베르시아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테러 테러 집단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연계 세력들의 뭔가 진행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바당 기간 그리고 6월절 기간이 꼭 다가오기 때문에 뭐 일단 그들의 종교로서의 어떤 기념도 하겠지만 물론 그 대중과 대중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루살렘에 그런데 이 사건은 참 뭔가 그것의 통념을 깨는 사건이라는 게 아주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경고를 권고를 받고 있지만 뭐 어디 출천밖이지 않겠습니다만 뭐 동의로살렘 지역 라말라 지역을 포함한 사안지구 지역 이런 지역 무슬림 아랍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피해라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권고사항이 전해지고 있는데 좀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 집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무슬림들은 좀 변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테라비브 중심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런 곳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고요. 좀 더 동리로살렘 사안지구를 포함한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거주하는 지역에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 당할지는 모르니까요. 보통 지금 이렇게 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ISIS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무슬림 집단 거주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시사점을 남기고 이번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있으면 중동네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스였습니다.